아니 아니 병원이 아니라 그냥 그 거리에 거리에 전 제가 병원은 거고 병원에 병원 가는 길에 어우 저 허리 진짜 네 시청자 많이 줄었죠 아니 제가 저 시청자 줄어 주는 것까지 신경 써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활 대회용 활 대회용 활 자 업그레이드를 해볼까요? 활 업그레이드 다른 건 필요 없고요 활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돼요 폭탄 화살 바로 이거죠 폭발성 화살 굉장히 좋은 화살이에요 관통화살 차지샷은 관통화살 목이 안정화 저는 뭐 인기 없는 게임을 하건 인기 있는 게임을 하건 아이 잘 모르겠다 시청자가 왜 죽는지 모르겠고 왜 늘어난지도 모르겠어 시청자가 많으면 왜 많은지도 모르겠고요 시청자가 없으면 왜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청자 분은 위공속 이 팀은 위공속 이를 시키고 있어야 된다고 악! I'm on the right track, just need to figure out a way to drop the elevator with more force. 하! 하! 공찌마 캐릭이요? 공찌마 캐릭이요? 아아 아 공찌마 캐릭 공찌말를 할 때 사람이 좀 보니까 공찌마 할 때 사람이 왜 많이 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공찌마 캐서 공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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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부분도 해체시켜야돼 나도 알고있다고 2층에서 어디를 해체시켜야되는거같아 어 저기있다 확실하게 3층 올라가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올라가고 이러고나서 이러고나서 두 개를 다 없애버려야죠 들어가야 stove 1단 저기있는거 저기있는거구 여기또거구 뭐야니рим 어서오세요 여기 밑이가 어떻게 내려오죠 구음도 저기랑 저긴데 저기는 갈수 하나는 갈수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아 여기다 여기 자 자 하나만 더 그냥 떨어져도 됐을텐데 에이 바보같이 떨어지면 되는데 안 여기 떨어지라는게 아니었는데 내일 무슨 일인데요 여기 그리고 뽕 그리고 1층까지가 3층까지가 아니 최고층까지가 오오오 이렇게 뿅 이렇게 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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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자 무슨 약속이 있으시군요 무슨 약속이 있으시군요 다 떨어졌지 다 떨어졌지? 뭐 뭐 뭐 아 저기 도마리 있네요 도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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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내일이면 목요일이죠? 목요일인데.. 아! 모자님 전 컴퓨터 받으셨나요? 아이고 떨어졌네 그래서 내일 못 들어온다고 하시는거구나 그쵸? 내 말이 맞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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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오우! 오우! 와 허락을 해주셨네? 오오오오! 자 좀 더 좀 더 집중을 쟤 뭐야? 지금 혼자 터지고 그래? 쟤 나와 계시게 뭐야 오오오오! 오오오aus Easyorcet 뭐지 자 피하고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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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우 오오오오 안 돼 tumbler 오와 자 찌르고 오와 오오오 자 조심조심 오오오 피해 오오 자아 이렇게 팔짱놈가 어이구 어이구 네이팜 화살이죠 야야야 좋아 기열찬 동영상 야 자 화살 화살 해소하구요 아 되게 르르랄라 하면서 회수하는 것 같아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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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아 손으로 그 뜨거운데를 막 가리잖아 귀여워 죽겠다 야 네 Studien 시간이 길게 나는 눈이 공격 당하고 있대 공격 당하고 있대 자 빠르게 돌아가죠 자 뭐라 뭐라 어 원래 저거 두 명을 못 맞췄다니 다가 이쪽으로 가는건가? 어디로 가는거지? 아니 이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그냥 이쪽으로 가는거 맞는거 안대 오오오오 야 초고속으로 가는데 진짜 다왔어요 벌써 아하하 이미 샘 또 납치됐구만 쟤네들이 원하는 건 샘밖에 없잖아 뭐? 히트 뭐? 아 미처 어디 갔다 정말 그 히트먼은 그 수영을 그냥 쪽집게로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버려야 해 머리카락도 그냥 쪽집게로 하나씩 톡톡 이렇게 그냥 네 모든 답변을 받았지만, Sam being taken, I know it's linked. And if we try to leave here without understanding why, then we'll all die. Just like the pilots. Just like Roth. Look. Whatever's happening here, Lara deserves a shot. We can't go back to their stronghold. It'd be suicide. They won't take her there. They'll take her to the ritual chamber. We can use this inlet to get closer. Look, I know you want to get home to your daughter. Believe me, I do. But the fight's not over yet. I'm not asking you to believe, Reyes. I'm asking you to trust. Okay. Let's get this thing in the water. Do you need to die here?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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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a, what do you expect to find in there? Do you really want to know? No, but you should tell me anyway. There's the soul of an ancient sun queen trapped in a dead body. Her rage is what's causing these storms. If we destroy the body, the storms will stop. Right? And why does Matthias want Sam? I don't know. And that's what's scaring me the most. Look, I know this is a crazy plan. Yeah, it is. But right now crazy is all we got. So let's do this. Let's do this. It's... It's the las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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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ast one. Alright. Let's go. No. I'll leave you and Reyes to the main entrance while Sam's coming in. You go in there alone? More people means more danger are being spotted. I need you here taking out as many of those bastards as you can. It's just the Solari either. There will be others. Samurai. The Queen Storm Guard. Look anything that's not me or Sam. Shoot it. My little bird. This isn't goodbye. I'm not listening to you. Your fourth line is großen. Is it so heavy like this? There's no words that can be heard about this? Their list looks like it's a common word, No. Yeah. Are you here? Now comes the flag shot and the flag on the ground now. 자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활이 최강의 활로 변했죠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빨리 이동하는 키가 그 아이템을 얻었어요 도르래 비슷한건데 당연히 당연히 제가 처음에 뵙터가 아르바이트한 것 같아요 한번 더 얻고 있는 것 같아요 James... 뭐 하는지? 제 이름은 Dr. James Whitman 저는 뵙터를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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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터를사람라 강아지 뵙터를 가르침 탁 orp 야... 막장이네요 그 막장이 막장이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장이 이라고요 하.. 하.. 음.. 일로 가는게 아닐까? 아 일로 가는거구나. 오오오오오!! dererer ㅎ 맘만 깊어가지고 예 도레드홀쏘려 잘 박혀요. 완전히 작살이라니까 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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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여기 조심해야 되나? 야.. 얘들 봐라.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으아아 갑옷을 벗겨라. 갑옷을 벗겨라. 갑옷을 벗기고 있잖아. 주성주성 오우 야 야 저기 저기 봐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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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위 저기 아 됐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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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움직이는 거였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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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제대로 아이고 아이고 아야 야 매不好 아 그런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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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이고 x4 네이팝 쏘면 안되겠다 네이팝 쏘면 안되겠다 나까지만 된다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았지 글쎄 산산물 먹었나? 닭찜을 먹어서 오세요 육개장걸 먹었나? 왜 이렇게 오래 살았지? 아니 쥐들이잖아 쥐들이잖아 쓸게 어 이거 뭔가 햇빛 처치기술 햇빛 처치기술 햇빛 야 쥐야 쥐야 폭풍이 불어다칠거 같애 그럴줄 알았어 폭풍이 그냥 불어다칠거 같애 쥐야 어 저기있다 저거 어떻게하지 저기까지 아 이쪽으로 가는거 맞아 근데 나 길이 여기라서 이쪽으로 가긴하는데 아 기억이 안난거 아니야 아 이거 이거 어떻게야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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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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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으워어어.. 어어 뭐야 어? 와이? 야 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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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사기구나 아이고 아이고 자 일로와 어디가 몰았다 아자 너도 몰았다 자 아자 데미란 말이다 아이고 아니 왜 깨스톤을 넣었죠 으허허허허허허 화살 실력이 야 흐허허헨 우허허 tapes 브접 으헉 오오 오오오오 아자아 Member Mountain 뭐지? 너 거긴 누가 다하노? 너 위로 올라가냐? 아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오! 또 내려가지마 좋아요 야 네이팜 이게 정말로 우리 그냥 잘 붙어 그냥 오케이 오 오오 어우 오래간만, 오래간만에 지내요 오이구 오 그가 어디만가 그거 도망가면 내가 모를거같애? 야 나 들켰어 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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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住겼나? 오iiii 또 자 죽었네 아휴 지금이야 들어와준 것만 해도 왔는데 오케이 어휴 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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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또와 아휴 도망가는거네 야 어? 스스메 징겨 아 징겨 징겨 오오오오 어우 이거 파살이 막 아휴 이거 어떡해 쟤는 네이파 파살인가? 아이고 야 나와 나와 네이파 파살은 헤드샵같은거 필요없다 무조건 맞으면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애들 에너지가 막 박탄다 이거봐 이거봐 굉장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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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파 파살이 그냥 보라살이 아니고 맞으면 터지는 아 아 이거 뭐어디야 뭐 아 뭐어디야 ются oso 오~~~가 바로 앞에 있는걸하고 있어 어떻게 해 바보탱아 오요요 lateral 야 잡아 아프지 좋아요 어이구 나가 오케이 오! 야 이거 바람 부는.. 바람 부는거 봐 진짜 오 뭡야뭐마 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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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m 아 오오오오오오한 자 띨하고 정상의 근절좌도 나야겠네 ह 자 피하고 피하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오오오오 오오오오 어이구! 오오오오오! 나와 어이구아이구 어이구아 오우 이쪽에서 자아 자아 죽이구요 오오오오! 아프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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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좋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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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오오오 오오였겠죠?? 오오오 오오오오 어 integers 위로 있었코몽 예 화살로 찌르는거요 아까 그 그림잡자는 다 죽었네요 자 화살도 다 횟수했구요 자 가자 자 자 솔직히 더이상 뭐 인양목부터 필요없는데 아유 오셨어 아이나들 누구라고 아유 아유 왜 이렇게 화가나셨어 이분을 아유 아유 큰일날뻔했네 빨리 들어가자 여기군요 아잠깐만 자아 여기서부터가 아니군요 일단 열구요 그리고 올리구요 올려주세요 어 자 올리구요 자 다시 올리구요 열 아 닫구요 닫구요 어? 흐! 아. 어. 아. 죄송합니다. 땡겨서 바위를 부수고 자 그리고 흐으 어. 여기 뭐있네 인형물품인가? 땡겨서 Reach out 아아아 저거 안했구나 이거 이게 맞았나? 한번 더 올려야됐나? 맞지? 으아야야야 태양의 여왕 여왕의 다음 무게자를 선택하는 불의의식 선택받은 여자생 여사제가 수도원으로 끌려가고 여자는 여자의 여자는 여자의 힘을 전수받는 여왕의 힘을 전수받는 여왕의 힘을 전수받는 그들이 이는 여자의 힘을 전수받는 이것은 이 결과를 꾸려야 이제 여자의 한 생명을 전수하고 아름다운 여왕 그들의 고체의 힘을 전수받는 힘이 날려오는 힘이 날려오는 것 같아요 힘이 날려오는 힘이 날려오는 것 같아요 힘이 날려오는 힘이 날려오는 것 같아요 모든 이 권들들은 모두 당신! Himiko! 첫째는 마지막에 오, 제이매아 이제 당신을 원하는 Sam 왜 당신을 못 찾아냐라 그는 잘 못했죠 그는 그는 이 권들에게는 힘이 날려오는 것 같아요 이 이상한 미쳤을 필요해 마지막 최종전투 있는데 굉장히 온조면 그냥 한방에 조일수도 있어요 쭉 그냥 귀여운 불가 자 저 보이죠? 고양이 와서 오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언제 저 꽃단장을 했지? 만년설설설 꽃단장을 했는데 하긴 그건 그런데 인마 너는 좀 비열해 나는 안 비열하고 넌 비열하고 난 정의의 편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정도면 할만한 거래가 아닌가 흠 난 주인공이니까 내가 이기겠죠 두말할 필요도 없지 두말하면 입이 아프고 새말하면 잔소리고 자 야 이쪽으로 가야되는 거구나 자 으쨰 야 비엠에스는 어디서 보세요 이게 이렇게 점프하는 건가 이게 되나? 어우 되네 아유 이게 힘들어 힘들어 아유 이게 주인공으로 살기가 힘들어지기처럼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팔에 힘은 다 빠졌는데 하긴 해야겠고 어? 어 물리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걸 이쪽으로 땡기면 이걸 이쪽으로 땡기며 바람의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한바퀴 원을 그리며 타원을 그리며 저걸 분명히 꽝 할거야 아니 야 했잖아 야 했는데 왜 좀만 더 아니 야 아니 너 가만있어봐 아 이게 내 말을 안들어? 야 좋게 자 바람의 힘을 이렇게 아유 힘들다 힘들어 자 올라간거야 어? 어어? 야야 이쪽으로 가야되는거구나 어? 아 이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구나 어어 어어 아니 뭐 여기서 막혀? 아 막히는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가만있지? 여기서 어디로 가는거일텐데 설마? 아냐아냐 여기 아니야 이렇게 떼 점프해볼까? 예 이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예 앞을 잘 보고 가야된다는 기원을 기원을 받았길 말이야 아 진짜 밑으로 이걸 이거 아니죠 아니 아 이거 여기서 야 이런적은 또 처음이네 그냥 그냥 아무 생각없이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아무 생각없이 지나가는 곳이다보니까 아 이거 아무 생각없이 지나가는 곳인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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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지 않나 아 아 아 씨 야 이게 무슨 개떡같은 이런 시추에이션이 아 왠지 뽀로로 꼬마모 아냐 열두산 나는데 아주 그냥 어 어떡하지 어 어디였지 아 아 이렇게였나 아니 이렇게였나 아 이렇게였구나 아 와 그냥 이거를 아니 어우 날 기다린대 어우 아니 여기 원래 아무 생각없이 가는 곳이야 아무 생각없이 가는 곳인데 저기서 저렇게 시간을 끌었다는게 말 자체가 안돼 왜그랬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순간 머리가 안돌아갔나 아 아이고 어어어어 어어 왜왜왜 아 이상한데서 계속 죽고있네 아우 죄송해요 아 아 본데떼고 본데떼고 하면 짜증 짜증나잖아 자 자 이쪽이고 올라가고요 자 빨빨리 가자 야 이야 번개가 맞아서 얼음이 드러나서 내가 갈길을 만들어 줬어 이건 하늘이 도는거야 하늘이 내가 내가 갈길을 만들어 줬잖아 이렇게 하늘이 도와서 오 야 아 에 아유 이게 아무것도 안보이다 스킬 찍을것도 없네요 어차피 활밖에 안쓰기 때문에 무기같은거는 뭐 필요없고 자 이쪽으로 옆으로가서 올라가 그렇게 옆으로 또가서 올라가 오오오오오 오오오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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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 야 조심조심 오호호 야 이씨 아이차 오오오 야야 조심조심 야아 이씨 야 환장한다 환장해 아 도대체 신경이 어떻게 되먹었길래 이런데서 이렇게 갈수가 있을까 자 어떻게든 올라왔네요 자 어떻게든 올라왔네요 어허허허 쟤 앞에까지 가야지 자 빨리 가죠 시간이 별로 없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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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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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휴 아휴 어휴 아휴 조심조심 조심조심 에 좋아요 나와잇나 맞자 자아 어 야 넌 피해 야 여기서 피해가지고 여기 화살 딱 찢고 여기 다시 숨고 하려고하는 나의 계획이 틀어졌단 말이야? 불 바다로 만들어주겠어여 불 바다로 만들어주겠어여 죽었나 오오오오오 죽이구요 오오오오 자 죽이구요 어? 아우 저건! 어우 내가 내가 탈려고 어우 뭐야 뭐야 우와 자 에너지 조금만 채울게 쌤 미안해 내가 최대한 빨리 갈게 아휴 나도 아프는데 나도 아파 나도 아파 아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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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저 뭐야 옆에 누구 나오는데? 아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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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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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났어요 오오 와 저 진짜 기관적으로 자꾸만 싫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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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저지 자 오케이 으야 아 안돼 오오 오오 야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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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또 났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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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따 겁나게 안 죽네 됐나 오케이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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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수하고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안 죽었잖아 아직 자 자 이렇게 이렇게 되죠 아유 이거 어디 못하겠는데 네 여기 송어 아니 송어 똑같잖아 어어 이야 아 나 이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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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저기 쟤네들은 왜 싸우고 있는거야 지들끼리 아 여기 아니 저거는 화나신 분 아냐 앵그리메 아 아 아 나 화났어 엄몽으로 화가 났다는거 보여주세요 아 아 아 오오오 오오오오 아 아 틈 온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t 어이구 어이구 안준냐? 왜이렇게 해? 어허어 오케 어허어 어허 뭐야 뭐야 어허어 어허어 좋아 됐자 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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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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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 어허어 으아 맞았어 오오오 째 야아아아 야야아아오 가자아watch다 야하 죽어주고어 아욫 아휴! 2대! 3대! 이거 먹고 이거 또 먹고 또 먹고 아휴! 아 계속 먹어 계속! 으쟈아! 정말 모든 고난과 역견을 다 하시고 주인공의 길을 주인공의 길을 오! 헐! 어? 와잇!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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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너 등딱지에 저거 맞지 않았냐? 어? 뭐..뭐 이렇게 오호! 여기서 쌍원총의 라라가 드디어 등장하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죠 쌍원총은 하나는 하나는 그..뒤 하나는 뒤 하나는 뒤 하나는요 hearing 하나지 여기 하나는 하나는 하나의 하나는 하나는 하나가 샤오.. 샤오.. 고마워.. Laura.. 뭐지? 쉿.. 난 여기.. 넌 안전하니.. 괜찮아.. 괜찮아.. 넌 안전하니.. 넌 안전하니.. I knew you would.. I made you a promise.. let's get you home.. tám.. 자.. 네 조iliation 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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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There's Zahra She's got Sam She did it 남이 날아가 없는 것 같네요 令我 생각해봐요 무슨 일이었지요? 끝이 됐어요 저희는 이제 돌아가자 괜찮아요 해봅시다 Hell out of here I've been so blind So naive For years I resented and my father Doubted him like the rest But he was right about so much I just wish I could tell him that now There are so many mysteries that I once dismissed as mere stories, but the line between our myths and truths is fragile and blurry. I need to find answers. I must understand. She's making me waffles before her ballet gloves. Need anything? Don't rightly know what happened to you on that island. Judging from those wounds and that look in your eyes, I guess I don't want to know. Anyway, we'll be home soon. I'm not going home. I'm not going home. I'm not going home. 아직 여행 끝나지 않단 소리죠 자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툼레이더 10 리부트 어떻게 보면 툼레이더 1 이전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